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그러니 가위를 들고서 이렇게 가가 아이고 내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빠한테 fourteen그들러 갈амен 아이고 그것을 잘 하자 마라 마라 한사람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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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육입 올라갑니다 그냥 간식 게다가 눈앞에 불가보platz 더 나아 저기 보다 부야키 자리부터 차례 이게 낫다 그런 우리도 광주에 가서 여기 앉았는데 불편해요 거기는 앞사람댄서 안 보여요 이 10년인데도 밑으로 갔거든요 여긴 너무너무 많죠 질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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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기 있지 지금 찍는거에요? 여쭤봐보세요 내 말로만 아니 아니 말 안드라고 멀리면 막 보여 배경만 하고 요새 손살 넣느라고 손살 홍보해야 되니까 손살 지금 나가고 있네 그래서 손살로 해서 올리면 가사도 너무 좋아요 노래 다 좋아 가사들 어쩜 이렇게 잘 썼어요 처음에는 김과쿠가 했는데 들을수록 매우 잘한다 잘한다 고맙고 아니 아니 괜찮아요 제가 언니 만나봐도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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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혀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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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랑 마자 찬찬까지 있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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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